강사 루소 처음으로 방글라데시 문화, 특히 벵글러를 공부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배울 것도 굉장히 많을 거고 많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랑 잘 따라해 주시고 연습만 잘 해 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20강을 끝나면 다 하나하나씩 다 끝날 수 있으면 물론 우리가 끝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걸 다 또박또박또박 다 연습을 해서 저랑 잘 따라해 주시면 한 20강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어느정도